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례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3호 펀드의 이익보장 약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28269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행 확약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이행 확약을 받고 출제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행 확약의 내용을 이용해 주겠다고 한 연대에서 한 채무자입니다. 상고인이 폐수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모펀드사가, 사모펀드라는 것은 개인이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사가 이익보장 약속을 해서 투자를 권한 행위는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건데 이익보장을 약속을 해버리면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익보장을 해주고 일부는 손해를 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형편에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냐면 솔로몬 저축은행이 KGI 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펀드를 하면서 그 펀드를 PEF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유한회사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저축은행이 업무 집행 겸 사원 겸 무한 책임 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PEF라는 펀드의 업무 집행 사원 및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축은행이 과학기술공제회와 이 확약 약정을 체결합니다. 연 복리의 9.1%의 이익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익금 상환 약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데 공제회가 나중에 이익을 돌려달라 원금 빼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저축은행이 사무 EMC라는 회사를 권유를 해서 이 사무 EMC에게 공제회의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넘길 때 양도하는 형태가 아니고 익명조합으로 통해서 익명조합에게 공제회의 지분을 넘기고 그 지분을 사무 EMC가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술공제는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무 EMC한테 출자대금을 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 EMC는 원래 자기 다본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솔로몬으로서 출자대금을 대여받아서 출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솔로몬이 자기 돈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돈을 준 것 같이 하고 거기다가는 이익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 저축일행의 계열사인 피고 피고는 솔로몬 저축일행이 아니고 솔로몬 저축일행의 계열사였습니다. 피고와 같이 사무 EMC에 다시 한번 복리 9.1%의 이익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 EMC는 솔로몬으로 제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PEF에다가 출자를 하는데 두 번째 환급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 EMC는 원고에게 지분을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의 지분이 아니라 공제에 출자하는 익명조합에 갖고 있던 지분을 사무 EMC가 갖고 있었는데 사무 EMC가 익명조합의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두 번째 이익 확약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솔로몬 저축일행의 계열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익 확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접투자법, 즉 현재 자본시작법에는 사무 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무한책임 업무집행사원은 이익 보장 약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자의 일부에 대해서 불균등하게 발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누구는 투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익 보장 약정 규정을 금지한 약정은 과연 효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규정은 이익 업무집행사원의 이익 보장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 저축은행의 1차 약정, 공제회가 맺었던 1차 약정, 두 번째 사무 2NC가 맺었던 2차 약정 모두 무효다. 그리고 피고가 솔로몬과 협의해서 이익 보장 약속을 한 것도 규정 위반이다. 이 판례 보면 약간 이런 말도 나옵니다. 솔로몬 말고 제3자가 이익 보장 약속을 해주는 것까지는 금지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업무집행사원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솔로몬과 피고 사이에 계열사의 관계가 있었고 솔로몬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계열사회를 움직여서 약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협의해서 약속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사무 2NC가 익명조합원이었는데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 보장 약속도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자본시작법에 의한 이익 보장 약속, 투자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익 보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확장한 거죠. 원래는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를 상대로 이익 보장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업무집행사원과 협의해서 한 제3자도 금지 규정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도 투자자의 익명조합원에게 약병한 것도 금지조항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자본시작법 제249조 14가 현재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관전용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익 보장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기존에 자본시작법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무원드와 경영참여형 사무원드가 구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일반 사무원드와 기관전용 사무원드로 구별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무원드 규제는 일반인도 가입 안 있는 사무원드인데, 여기는 규제가 좀 더 강화됐고, 기관전용 사무원드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법인이나 큰 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규제가 좀 더 완화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원드 관련 판례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 일반 사무원드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판례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상속인 가압류와 상속포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244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운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작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피고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끼리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피고가 돈을 받아갔더니 원고가 그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심에서 받아들여졌는데 대법원이 파괴한 거죠. 결과적으로 피고, 채권 상속인도 상속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망인, 망인은 2013년 7월 16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아마 아들인 걸로 추적이 되는데 이 상속인 A가 10월 15일에 상속포기 신청을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을 하니까 14년 2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와서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가정법원에서 수리 심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7월 16일에 사망하고 10월 15일에 신고를 해서 14년 2월에 수리가 심판의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는 2013년 12월 26일에, 그러니까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그 사이, 그 사이에 이 상속인 A를 상대로 망인의 채권을 기해서 망인의 상속 재산인 부동산 가압률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속인이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7월 16일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 아들한테 이제 채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망인의 상속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가압률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 28일 날 가압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인의 다른 상속, 그리고 나서 14년 2월에 아까 그 상속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가 따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포기하고 변호사가 네가 재산 정리해라 이렇게 법원이 한 거죠. 그런데 원고는 이제 망인의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다른 채권자였는데 이 채권을 양수받아가지고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 배당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원고는 상속 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을 따로 갖고 있지도 않고 가압률 자체를 상속인 A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사망한 다음에 했으니까 그런데 A가 상속을 포기했다. 그럼 가압률 효력이 있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피고가 상속인 A에 대해서 한 채권으로 가압률 신청을 했는데 그 가압률이 된 이후에 이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 가압률 효력이 과연 남아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다. 그리고 소급표가 있는데 상속 포기 전까지는 상속 재산의 관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률은 상속 포기 시에도 가압률 효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상속이나 상속 재산관리인을 세무자로 한 상속 재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고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서 상속 배당 절차에 참여했고 피고는 상속인 A, 나중에 상속 포기한, 상속인 A, 아들에 대해서 배당 절차에 참여했지만 둘 다 똑같다 이런 겁니다. 둘 다 상속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압률이 유효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원심하고 달리 피고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제 결국은 망인의 착권자로서 망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에 대해서 가압률을 할 경우에 상속인이 혹시라도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가압률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상속되고 실제로 포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때 가압률이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이 판례를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소송할 때 이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도 권리가 있다. 가압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속 포기하는 사회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관리단 단전조치의 적법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386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음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었고요. 원고는 헬스장 운영자였고 피구는 건물 관리자입니다. 원래는 건물 관리단이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아마 본소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반소만 남아있었고 반소의 원고가 헬스장 운영자 그리고 피구가 건물 관리단이었죠. 그래서 헬스장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폐소했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헬스장 운영자인 원고는 2008년 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헬스장 사우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구가 2012년 4월에 관리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구는 2012년 3월에 7,300만원 체납 관리비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3월에 지급신청을 해서 9월에 조종이 성립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돈 피구가 원고가 빨리 줘라 라고 조종을 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조종이 된 이후에도 피구 원고가 그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피구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내용 증명으로 지급 요청을 합니다. 조종에 따른 돈 내놔라. 그러면서 불응시에는 단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한 거죠. 결국 관리단은 2013년 1월 30일 날 단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헬스장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임차인에 대한 단전 조치가 적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전 조치가 적법하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거죠. 당연히 이제 헬스장 운영자는 적법하지 않은 단전 조치였다. 그러므로 손해비를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건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비를 체납했다. 그래서 조종을 심지어는 법원의 조종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민압하고 있었다. 이 관리비 중에 전기요금이 60에서 80%를 차지한다. 헬스장이니까 전기를 많이 쓴겠죠. 60, 80%를 차지하고 건물 전체의 전기요금의 9에서 20% 정도가 이 헬스장의 전기료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2012년 12월에 단전 조치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7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월 달에 단전했는데 12월 달에 내용비용 보내기 전에 이거 단전 조치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구분 소유자 96%가 동의를 한 거죠. 그리고 9달에 단전 일시를 예고를 하고 그리고 1월 30일 당일날도 영업 중에 한 게 아니라 영업이 종료돼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단전 조치를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헬스장 임차인이 관리기약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다 무효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관리기약 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 조치 적법성 여부하고는 관계없다. 따라서 단전 조치 적법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관리단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관리비 체납에 관련된 각종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단전이나 단수 조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다가 단전이나 단수가 됐을 때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죠. 결국 핵심이 뭐냐면 단전과 단수 조치가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이고 이 판례는 그러한 단전 조치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거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판례는 이 단전 조치나 단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행동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요건들을 살펴봐서 요건을 하나하나 충족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리단이라든지 임차인도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반대로 공격할 수도 있고 적법성 여부를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 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9-52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입니다. 성희롱을 당했던 근로자고 피고는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회사의 운전자 피고회사는 버스회사였습니다. 버스회사에는 운전사가 140명 있었고 그 중에 여성 운전자가 9명 있었습니다. 7명 있었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친구인 B한테 동료인 B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가 C랑 섹스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섹스를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B라는 사람이 다시 D한테 이 말을 전합니다. 원고가 C랑 섹스를 했다. 이렇게. 그런데 B는 다시 또 E한테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누구랑 사귀지 않느냐 여러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그 C와 섹스를 했다고 하는 그 C, C는 다른 동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원고는 싸가지가 없다. 내가 따먹으려고 하다가 그만뒀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렇게 A도 말하고 B도 말하고 D, E, C한테 다 말하고 다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 D라는 사람이 원고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이냐? 너 C랑 같이 잔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원고가 그런 사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을 하고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서 B와 D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조사를 한 다음에 B와 C, D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 A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원고가 A와 B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A, B는 벌금까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럼 회사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불법의 책임이 질 것이냐? 회사가 과연 질 것이냐? 지금 행위는 A, B, C, D가 한 거죠. 얘네들이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그리고 A, B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A, B, C는 회사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B, C, D는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이때 회사가 과연 불법의 책임이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억울하다 이렇게 탐구를 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업무 관련성 발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A, B, C, D의 발언들은 다 직장된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A 등의 그 행위, A, B, C, D의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해 원고에게 관한 소외가 맞다. 왜냐하면 동료들 간의 이야기였고 이래도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고향 친구 자체가 말한 게 아니고 회사 동료들한테 하는 거죠. 회사 동료 얘기하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말하면서 원고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서 원고에 관한 소외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각각 원고한테 배상을 했어요.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냈는데 이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해하지 않은 거 이거 관련해서도 성희롱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A부터 D까지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이거는 사무관리자, 관리자의 책임으로서 관리자님 책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의 이행도 이런 성희롱 간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사후 조치 위반 그러니까 A는 징계를 안 했죠. 그리고 2차 가해, 대표이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여자들은 절대 안 써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2차 가해입니다. 이것도 다 소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아니지만 이 원고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그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노조 가입 이유로 노선을 변경한 것도 소례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례배상 책임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장 내의 성희롱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까지 진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인 거죠. 성희롱 방지 교육을 미의 이행했다는 것도 소례배상에 청구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보면 성희롱 방지 교육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나 2차 가해도 소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소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수는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상액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어서 A, B, C가 각각 400, 500, 600 해서 1,5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1,500만 원 뺀 나머지 300만 원만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책임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성희롱 방지 교육을 안 했다. 뭐 직장 회사 책임은 회사 책임이 있다. 사후 조치라든지 2차 가해도 다 회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정차 회사 책임은 300만 원밖에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300만 원이 무서워서 회사가 과연 이런 일들을 계속 방지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시험벌이 낫습니다. 이거는 뭐 징벽적 소비가 있지 않고서는 이걸 재발에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원고가 얻은 피해나 이런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금액이 작습니다. 3천만 원도 작은데 300만 원이라는 게 좀 이세가 안 되는데 대법원의 이런 결국 금액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이 건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원심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원심의 액수가 너무 작다. 너무 작고 이 정도는 좀 뭔가 특산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단은 금액은 좀 더 변호사들이 더 많이 주장하고 입증해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온다고 치고 이 판례의 취지는 여러 가지 회사 책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정됐다는 거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파업 동료와 업무방해 방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1263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사건과 업무방해입니다. 피구가 상고를 했는데 팍이 환승됐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방조행위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하고 그러고 정범형보다 감경하게 됩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이 방조의 행위가 워낙 넓습니다. 엄청 넓고 정신적인 방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조의 행위가 굉장히 넓고 이 사건은 방조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배가 있었는데 이 금속노조 비정규지회가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자동차 공장이 생산 라인을 점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거가 불법 파업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은 누구였냐면 금속노조 상금노조의 비정규 국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설쳐서 회사 앞에, 자동차 공장 회사 앞에 정문합 집회에 참여해서 정범 농속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집회를 한 거죠. 2010년 11월 17일 날 정범 농속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농성광 중인 조합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 끝까지 하면 우리에게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한 번 또 11월경에 금속노조가 했던 공문을 이제 여기 지회에 전달한 겁니다. 공문에 전달한 거예요. 세 가지 행위입니다. 정문합 집회, 농성장에 간 행위, 그 다음에 공문을 전달하는 이 세 가지 행위를 검사가 엄부방에 방조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불법정거농성이라고 일단 그 부분은 여기서는 쟁점이 아니니까 논해로 하고 불법정거라고 보고 불법정거농성에 대한 방조행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검사는 이 세 개가 다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가 다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상고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10년 11월 17일 날 농성장에 들어가서 독려한 거 그 현장에 가서 지금 불법정거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독려한 거는 방조행위에 맞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방조행위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문 앞에 지폐를 참가한 거 그 다음에 공문을 지회에 전달한 거 이거는 방조행위 아니다. 이 지폐는 쟁의행위의 목적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이 불법정거까지 지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문 전달한 거 자체가 정거 자체를 종료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서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방조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업의 현장에서 불법 파업 현장에서 그 현장 파업 현장 공사장 안에 그러니까 파업장 안에 들어간 것까지는 방조행위로 봤는데 정문 앞에 지폐를 한다거나 물건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거는 방조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심은 이거 방조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제 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로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상금노조가 가해에 대해서 뭔가 지원행책을 한 거를 지금 방조로 검사가 기소를 한 거죠. 예전에는 제3자금지처벌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조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정거 현장에 변호사가 들어가서 너무 고생한다 열심히 하시라 끝까지 하시라 이런 말 하면 방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조를 예전에 제3자의 계획금지처벌에서 방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트렌드가. 대법원은 파업 관련해서 방조행위의 인정시 신중아라는 취지로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방조 아니라고 돌려보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과연 방조를 다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사실상 정거 현장이나 이런 상황이 고립된 상황에서 하게 되는데 물론 불법 파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과연 방조행위의 확산 방조 범위가 계속 확산되어 왔는데 이걸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례 설시만 봐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방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음주운전 무죄와 무면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18268년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족법 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이고요.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피고 말이 맞다. 피고인이 말이 맞다. 여기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6월 4일 날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17년 10월 그러니까 한 8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 18년 6월에 음주면허,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거죠. 이 취소를 6월 달에 받았는데 피고인이 9월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 기소가 됐죠. 9월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기소가 됐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8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었고 그 전에 6월에 음주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이 사람이 면허가 취소 시에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돼서 무면허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가 돼서 9월에 음주운전 사건과 11월에 추가 기소된 무면허 사건이 같이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원심에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무죄가 되고 그런데 너 취소된 다음에 무면허 했으니까 너는 무면허는 유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무죄, 무면허는 유죄가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취소처분, 아까 말한 2018년 6월에 취소처분은 17년 9월에 음주운전을 이후로 취소가 됐는데 17년 9월에 음주운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취소처분은 아직 취소가 안 됐거든요. 안 된 상태에서 과연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취소처분도 취소됐으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 있는데 취소처분이 취소이기 전에 한 무면허 운전 이것도 과연 무죄가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거 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가 무혐의 또는 무죄 시에는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건 말건 그거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소급해서 다 소유로가 없다. 따라서 2019년 9월에 음주운전이 인정이 안 된 이상 18년 6월에 무면허 취소처분도 나중에 행정적으로 취소되건 말건 소급적으로 효력이 있는다. 따라서 2018년 11월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고 나서 그걸로 무면허 운전이 됐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무면허 무혐의가 되면 뒤에 있는 무면허도 다 무죄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원인 사실이 무혐이 무죄가 되면 소급해서 처분이 상실하기 때문에 무면허도 무죄대가 된다. 따라서 나중에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발생하고 음주운전을 다투고 있다가 그 사이에 무면허로 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무면허도 없어진다. 이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그렇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